아 회장님이셨어! 어머 회장님! 저 제가 할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인데 BJ가 되어보는 게임입니다 이제 나는 BJ가 돼보는 거인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방송이 있는데 안 해본 스타일로 방송을 하는 거인 아 숙제냐고? 아니 아니야 이거 절대 숙제 아니야 좀 더 과감한 이제 영정 막 당해 뭐 영정도 되고 이런 어 BJ면 뭐하지? DJ 능력, 재미, 진행 능력, 게임 실력 아 나 게임 실력 좋아 보고 싶어 유럽티비에요 맞아 여기 아프리카티비 아니고 유럽티비고 아 좀 부끄러운데? 뭘로 해보지? 여신 여신 상큼 여캔분들이 많이 많이 다는 게 뭐지? 어 애기껑듀 애기껑듀 분리짱 애기껑 여긴 별을 다는 애기껑듀 분리짱 어 이거 뭐야? 채팅창도 있네 어 합동방송 하지 않음? 같이 할 BJ가 없어 이건 현실 반영인데 시작! 어 롤방송이네? 왜 게임방송이야? 어 채팅창 막 채팅창도 뭐야 봇이야 이건? 천국의 계란 치기치기차차 방송이 노잼이에요 어 BJ채팅 채팅 BJ채팅 물풍선이에요? 물풍선 달라고 하죠 물풍선 여러분 제가 힘듭니다 물풍선을 주세요 그리고 아직 방송하실 때 미숙하신 것 같아요 능력을 기르시게 뭐야? 너나 잘해 진짜 싹 아주 어 뭐야 스티블디 물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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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달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더 달라고 아하하 하하하 아 이거 진짜 너무 좋겠다 여기 빡세다 일단 체력 76, 배고픈 16, 스트레스 19, 만족도 아 좋아요 유럽TV 방송보기 오 다른 애들 방송볼 수 있어 해물라면, Kyokyo, 고디반 한 손에 포들고 패러디 아니야? 유튜브 구독자 수.. 유튜브 관리자 없으면 고용하기 고용했어 하루 비용 3만원 비싼데? 방송 보... 어! 방송 있다! 해물라면님 거 봐볼게요. 물풍선 주기 10개. 큰 손이 되어보자. 아 물풍선 정말 감사드립니다. 리액션이 그게 다예요? 물풍선 충전 100개 추가. 결제. 물풍선 주기. 큰 손 100개 주자. 좋아. 애기공주 분리짱님이 물풍선 100개 선물하였습니다. 와 리액션 싫어? 아 관리에 들어가서 방송 타입이... 방송 타입! 오! 무한전쟁 축구 게임 먹방 토크방송. 다 돈이네? 어 이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. 여기 열혈 팬 순위 보자. 우리 회장님 헬로일루님. 메일 왔다. 마지막으로 베스트 비제이. 유럽TV와 관계는 일반 비제이십니다. 다음 단계로는 베스트 비제이. 마지막으로는 파트너 비제가 있습니다. 알비문화다. 이거 언제부터 방송 타입할 수 있지? 아 구매하기. 30만원? 오케이 돈 벌려야. 돈 벌려야. 어 강퇴. 어 실수로 눌렀는데 강퇴. 아 비용이 많이 들어. 구걸을 또. 구걸 한 번만 해야 돼. 아 회장님이셨어? 어머 회장님. 우리 회장님 헬로일루님. 아니 나는 비제이인데. 비제이 하는 게임도 못하는 게 실화냐고. 이 게임조차 못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나도. 너 왜 지랄. 뭐 왜. 어. 오오오오오 물풍선 물풍선 물풍선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물풍선 감사합니다. 어 재미없네요. 재미 훈련 좀 하셔야 될 듯. 힐샷. 네 강퇴. 지금 달풍선. 2700원. 아 수수료 이거 진짜 너무하다. 아 다시 시작하자. 지금 블리블리 짱은 잘못됐어. 저 새로운 마음으로 15만원 있을 때 이거 불릴 거야. 아이디 추천해주세요. 진짜 쩌는 아이디로. 그럼 은화. 아 은화. 아 여캠 이거 여캠 해볼게요. 아 그래도 제가 금화 좋아하니까 은화 가자. 은화. 금화랑은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패러디 가겠습니다. 아 이제 첫 방송이에요. 진짜 떨려요. 첫 방송할 때 저는 진짜 떨려. 근데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면 막. 와 너무 신기하거든요. 근데 처음에 첫 방송인데 지금 벌써 5명이 들었다고. 아니 근데 은화로 하자마자 물풍선 막 터지는 거 싫어하냐. 와 너무 감사합니다. 야 은화는 인기 많은 거 보수. 애기 공주. 이름이 문제였나. 어머 24개 너무 감사합니다. 닉이 중요하네. 근데 근데 처음에 저 처음 방송할 때.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여기 표시되게 할 수 있거든요. 김밥님이 퇴장하셨습니다. 입장하셨습니다. 그럼 저 다 읽었어요. 나가는 인사까지 했어요. 피지컬이 아직 딸리시는 듯. 얘 돈 안 냈지.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못하는 거. 은화는 프리미엄. 이거. 어 이거 못하겠다. 오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. 와 이런. 왜 이래요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종료하고 지금 스트레스를 놀기로 풀어야 되는데. 어 돈 없어 돈 없어. 다시 돈. 다시 방송하러 가자. 어 방송 괴물이 되는 거야. 아이템 사용이 있네. 불타는 물풍선. 불타는 방송. 아 아직 아니야. 돈 쓰는 건 다 안 할 거야. 오늘도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제가 평소에 못하는 애교 많은 그런 훌륭한 BJ예요. 물풍선 달라고 해볼까. 여러분 제가 힘듭니다. 물풍선 좀 주세요. 이건 진짜 현실 반영 오졌다. 와 130개로 선물 PC방 운영하기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고야. 어머 갑자기 막 터진다. 중계방 파일. 야 여러분 야. 방송 이틀 차인데 115명이야. 여러분 이거 대박임. 유튜브. 어 이름을 바꾸자. 어그로 끌자. 해명하겠습니다. 어 해명하겠습니다. 어그로. 역시 유튜브는 어그로지. 중대 발표. 아 중대 발표. 중대 발표. 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맨날 이렇게 어그로 제목으로 하나씩. 일단 자야 돼. 너 자. 일단 자고 있어요. 식사를 못해서 병원에 갔어요. 이런 세상이. 포화롭게 먹기. 라면 먹기. 라면. 라면 먹기. 나는 여기서도. 아 너무 비싸. 어이. 돈 없게다가. 안 돼. 치료. 아. 아아. 돈 아까워. 어 현실반영 차 아니야? 장난아닌데. 어. 어. 은하. 은하 실패. 이번에는 여캠이 아니라. 롤캠 밀 할까? 아니면 배그? 아니면 코 상태. 눈 상태. 와꾸. 여왕. 봉카. 오케이. 와꾸요왕 봉카 한 번 가보자. 아 이번에 나 진짜 3퇴째요. 나 지금 방송 두 번이나 처망했어. 이제. 아 긴장된다. 나는 와꾸요왕 봉카예요. 좋아. 초대 형식. 이제 시작. 오후 3시에 시작했어요. 아니 왜 와꾸요왕 봉카는 이렇게 안 들어와? 아까 은하는 바로 5명, 6명 들어왔는데. 봉준이는 어떤 말투스지? 해위이 해위이 해위이. 오케이 오케이 해위이. 풍이 너무 안 터지는데? 하나도 안 터져. 형님들. 재밌으신가요? 열심히 준비했는데. 오늘 선 컨텐츠는 이거인가요? 아 컨텐츠 열심히 준비했는데. 어떻게 이렇게 별풍선이 안 터질 수, 물풍선이 안 터질 수 있지? 아홉 명인데 한 번만 유도해볼게요. 와아 뭐야 한 번에 1,690원. 와 1,680원. 아이고 형님. 와 감사합니다. 어머 형님 29개까지. 아 세상에 이게 한 번에 들어오네 이거 컨텐츠가. 와입니다. 와 회사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와 123개 고맙습니다. 해피게임님 감사합니다. 와 지금 2,000개. 와 1개 감사합니다. 누님님 감사합니다. 열일신카님 고맙습니다. 1,2,2,1. 아 이거 왜 왜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? 근데 와 꾸여왕 본카 지금 만족도 장난 아니고요? 여사친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더니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요즘 유튜브 이런 느낌 아니에요? 이제 마지막. 아 깸비가. 깸비가 답일 수도 있어. 어 항상 감민교. 그리고 이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항상 감민교. 유튜브 대박을 노리자. 깸비제이. 핵 해명하겠습니다. 핵 해명. 역시 게임이제는 핵 해명이지. 아니. 진짜 롤비는 안 되겠다. 방송은 이틀째인데 지금 이게 다야. 롤비는 수익이 안 되는 걸로. 그래서 항상 감민교 방송은 여기까지. 와 여러분 이렇게까지 BJ 되는 게 힘듭니다. 네. 게임도 이렇게 힘든데. 와. 그렇다. 네. 들어가야전. 여기가 또 dances. 히ше. 오늘 시간이 다가.